음악 겨울철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기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모발이 쉽게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며 정경기가 자주 발생하여 모발이 손상을 입게 되어 탈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추위에 노출되면 두피의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모발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감소되어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피 표면이 건조해지면 비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듬이 생긴다고 하여 두피를 긋거나 빗질을 자주 하면 두피가 손상되어 오히려 탈모 증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끝이 뾰족한 플라스틱빛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정정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듬은 건성과 지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두피가 건조해져 생긴 건성비듬은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지성두피의 경우 피지가 건조되어 생기는 비듬으로 자주 머리를 감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탈모 예방 및 모발 관리에 중요한 것은 두피의 수분 유지로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지기 쉬운데 일정한 공간에 물을 담아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동한 습도를 유지하면 공기가 건조되는 것을 막아 탈모는 물론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장시간 외출하거나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모자를 착용하면 겨울철에 많은 미세먼지나 추위로부터 두피를 보호할 수 있으며 두피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샴푸를 선택시 합성 계면활생제가 많이 함유된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을 세척하고 피지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합성 계면활생제 중에 소딘, 라우닐, 설페이트 성분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모발세포를 파괴시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피가 건조한 사람의 경우 가급적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할 경우에는 단시간에 사용하고 말끔히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고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헤어드라이어는 전자파가 많이 방출되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파가 두피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어 탈모의 원인이 되며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시 두피에서 20cm 떨어져서 이용하고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좋습니다. 권장하는 음식으로는 겨울철에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비싼 귤이 있습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모발성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탈모를 예방할 수 있고 수분을 보충하여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모발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